인류의 의식이 진보하려면, 인공지능 이상으로 진보하려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걸 가지고 이기려고 하실 게 아니라 인간이 잘하는 게 뭔지,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연구하시자 그게 양심이고 육바람일 뿐입니다. 여러분 이미 전자계산기보다 계산 못해요. 여러분 컴퓨터, 인터넷보다 자료 검색 잘할 수 없습니다. 이미 여러분은 인공지능한테 이미 밀렸어요. 그리고 활용하고 계세요. 여러분 스마트폰만 해도요. 내가 좋아하는지 그거 다 조사해서 인공지능이 추천까지 해줍니다. 이런 거 원하셨죠? 내 속을 어떻게 알았지? 사실은 여러분 일상에서 이미 쓰고 사세요. 그런 짓을 해요. 여기서 이제 더 고도의 계산까지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. 특이점이 온다, 특이점이 온다가 인류 70억의 뇌기능을 넘어선 인공지능이 나온다 하는 게 특이점입니다. 그때 되면 이제 인간을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그때 인공지능이 인간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인간은 지구에 도움이 안 되는 물건이구만 해버리면 인간은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. 인공지능에다가도 육바람일을 탑재시키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인간이 진짜 육바람일을 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. 왜냐?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영혼의 차이죠. 영이 작용하느냐. 영이 작용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? 계산을 빠르게 한다? 그런 거 아니에요. 여러분 그럼 오감이 발달되었냐? 아니에요. 여러분 우리가 개보다 후각 딸려요. 지금 여러분 이 신체가 동물 중에 최고의 신체가 아니에요. 뇌를 잘 써서 사는 거지. 신체적으로만 봐도 지금 동물한테 딸려요. 그런데 이제 뇌기능도 인공지능한테 딸릴 것 같으니까 인간은 뭐냐? 인간은 양심의, 양심의, 우주적 양심의 대변자입니다.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요. 빨리 계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계산기에 이미 의존하고 계시잖아요. 기억 못하는 건 이미 또 그런 보조장치에 의존하고 계시잖아요. 양심에 자명하다는 느낌 읽어내는 건 인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. 신이 보내는 양심의 신호를요. 인간밖에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. 동물들도 읽어내는데 딸려요. 잘 아시겠지만 딸려요. 기능이. 인간이 그걸 읽어냅니다.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계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심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인공지능 안에 0도 붙여주고 0에서 오는 자명찜찜의 신호까지 다 인공지능 읽어내게 뭘 만들어내면 모르겠지만 우주에서 그걸 만들어낸 게 인간이라니까요.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쓰시면서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셔야 답이 나올 겁니다.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.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. 인공지능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셔야 돼요.